방위력 개선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군수품 적기 조달, 또 방위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이 지난 13일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국회 국방위원들은 방산기술 유출과 방위사업청의 이전, 또 최근 낙탄사고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김자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위사업청 국정감사는 올해 예산과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로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튼튼한 국방이라는 비전 아래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력화해 글로벌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위사업청. 먼저 방산기술의 유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기술 측면에서 선진구 평가를 받으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한국 방산기술의 유출 문제를 심각히 여겨야 한다는 지적에 엄동한 방위사업청장은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로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이전 관련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선 인근에 3군 본부가 위치해 있고 주변 방산업체 등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어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감사위원들은 기관의 이전은 실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필요성의 재확인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강릉 공공기지 내 낙탄 사고에 대한 정확한 경위 조사와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질의에 인력을 추가 동원해 명확한 확인 과정을 거쳐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원들은 방산기술 발전 임무에서 인력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방위사업청 인력의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굿방뉴스 김다연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